나의 맘을 열어둘게 언제나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위해 비워둘게 언제나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괜찮아요? 할 수 있겠어? 표정이 되게 자신 있는데 다 알고 오신 거 같아 여기 남자분 키 되게 크신 농구 선수분들 같은 분들 있는데 하진 않는데 제일 커서 티가 너무 나 저분한테 계속 느끼려가서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쭉 가볼까요? 아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가능하겠어요? 한번 보겠어요 할 수 있어요? 나도 까먹어 너를 위해 비워둘 거야 너를 위해 비워둘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만히 계속 될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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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이쪽은 더 이상 더 잘하면 결을 내야 돼 저희 쪽은 훨씬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개성욕증이 좀 약해있거든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한번 확인을 위해서 개성욕 써보라고 한다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하구 그래서 욕하구 그래서 욕하구 그래서 개성욕 이어서 그래서 욕하구 섹시해. 섹시해. 시작. 시작. 아니, 이 춤이 계산 기능이 뭔가 개발해낸 게 있네. 네! 이거 좋은데? 왜 그런 걸 했어? 오 좋네 좋네요 자! 다들 괜찮나요? 할 수 있죠?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